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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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되면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 돼지고기와 꿀로 빚은 술로 연애를 벌이는 바이킹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려면 반드시 전투 중에 사망해야만 하죠. 그날 밤 왕은 암레스와 어드롱과 향합니다. 석상이 그려진 오딘 그리고 의식이 시작됩니다. 왕은 암레스에게 바이킹의 삶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피에 새겨진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되죠. 아침이 밝습니다. 습격입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왕의 동생 플리르이었죠. 저주하는 왕을 저주하는 왕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마을은 판란으로 물들고 암레스는 목포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때 여왕이 잡혀갑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암레스는 바다로 향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살해당한 아버지 납치당한 어머니 소녀는 눈물을 삼키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몇 년 뒤 나약했던 소녀는 강인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도망친 뒤 바이킹에 기워져 지금은 용병 생활을 하고 있죠 전쟁의 왕이라 불렸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매일 투쟁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망친 위기 빠지게 뱃스 슈퍼 이즈퍼 훈이 전투는 승리로 마무리되고 연회가 열리지만 암레스는 무언가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엔 마녀가 의식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하려면 바다를 건너 세상 끝에 있는 부족 섬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복수를 하려면 바다를 건너 세상 끝에 있는 부족 섬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녀울을 따라 태구인의 동굴로 가면 그의 복수를 놓을 운명의 무기를 찾을 거라고 알려주죠 다음날 어제 전투에서 잡은 포로드를 노에이로 보내려는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이름을 듣습니다 네 그자입니다 도망쳐야 했던 어린 시절 죽고 험한 말을 위해서 처절하게 소리쳤던 그 이름입니다 나라를 빼앗겨 아이슬란드로 도망쳤다는 플리르 바다를 건너 북쪽 섬으로 가라 네 이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는 가슴에 노예 나기를 새깁니다 노예 산에 몸을 식는 암레스 그날 밤 암레스는 노예 상인들을 죽이고 배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은 올가입니다 버치 포레스트라는 곳에서 온 점쟁이죠 아이슬란드에 도착 후 그녀는 암레스에게 여기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 또한 이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암레스에게 협력하기로 하죠 플리르의 영지에 도착합니다 플리르는 노예들을 둘러보지만 그의 마음에 드는 노예는 없어 보입니다 성공입니다 암레스의 짐승과 같은 면모가 플리르의 눈에 들었죠 그리고 올가 또한 구미하게 되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주변을 살피는 암레스 무기를 얻으려는 그 순간 무언가가 암레스의 시선을 삐앉습니다 암여우 저 여우가 복수를 향해 안내할 겁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동 중 플리르의 거처로 들어가는 노예들을 발견하죠 성공적으로 플리르의 거처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방을 발견하는데 어머니 또한 그곳에 계셨죠 해가 저물고 어제 보았던 여우가 자신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한 취술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헤이미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암레스에게 바이킹의 정신을 알려준 선생님이자 마을의 줄사였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일어날 당시 플리르는 왕과 가까웠던 그도 잠수시켰죠 플리를 향한 암레스의 복수심이 한층 더 날카로워집니다 주술사에게 팽이한 헤이미르 그리고 암레스는 마녀가 점지해준 무기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 가장 희귀한 세부치 그리고 신들과 대립하던 거인 요툰의 뼈로 만들어진 최고의 검 그리고 출술사는 혈육에 대한 정과 원수에 대한 증오 중 무엇이 먼저냐고 묻는데 암레스의 대답은 소년인 시절부터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 칼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었죠 칼의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뽑을 수 있습니다 주술사가 알려준 언덕으로 향한 암레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무덤을 발견하죠 칼을 발견합니다 그때 칼을 발견합니다 네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음은 분명했죠 영지로 돌아온 암레스 그리고 칼을 지붕위에 숨깁니다 다음날 노예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암레스는 현재 상황을 올가에게 알립니다 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불타는 우수에서 그의 복수가 예연되어 있기 때문이죠 축제를 향한 행렬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플리리의 장난 토리스가 암레스에게 다가오죠 무엇보다 자신 있는 일이었지만 죽제에서 싸움을 붙인다 크나트르 죽제에서 벌어지는 행사이자 사룩입니다 박막이로 공을 쳐 상대편에 세워진 기종을 맞추면 되는 게임이지만 경기 중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죠 그것이 살인일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은 계속되고 어느덧 두 명만 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가문이 죽은 것이 거슬렸던 플리리의 자남 굿나레가 게임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모든 폭력이 허용되는 크나트르이었죠 그리고 굿나를 마무리하려던 그때 그날 밤 연애를 즐기는 암레스에게 토리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그동안 암레스와 같이 다니던 올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토리스가 돌아가고 암레스를 찾아온 올가 같은 목적을 향한다는 동지감이 들어서일까요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읊는 올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짐합니다 내일 밤 플리리의 영지를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기다리던 복수의 밤이 찾아옵니다 다음날 그들은 토막이 난 채 백에 걸려 발견됩니다 친구들을 잃은 토리스는 이성을 잃고 마을의 추수산의 시체에 담긴 불타는 복수심을 읽어냅니다 하지만 그 복수심이 사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혼령을 달리기 위해 재물을 준비하려는 주술사 그리고 올가는 암레스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입니다 의식을 진행하는 주술사 하지만 암레스가 원하는 재물은 이런 조촐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본능조차 두려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레스는 점점 플리리의 목을 조여우주 재물 대신 신도의 배를 가른 암레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플리르 노예들을 부장시켜 마을을 지키게 하고 올가는 준비해온 독버섯을 그들의 야참에 섞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시 뒤 독버섯의 효과가 나타나고 암레스의 복수심이 그들이 나약한 마음을 파고들죠 마을은 환각에 의해 혼란에 빠지고 암레스는 어머니를 구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류가 암레스는 감격을 감추지 못하죠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단지 암레스를 임신했기에 왕이 곁에 두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사랑이 아닌 강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의 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날 어린 암레스를 죽이려고 했던 일 또한 어머니는 동의한 일이었습니다 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던 거죠 절망하는 암레스 더 이상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추억 속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올가에게 향하는 암레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분노에 삼켜진 암레스를 달랍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다음 작전을 물어보죠 여자를 죽이지 않는 10년 때문에 어머니의 입을 막지 못한 암레스 날이 밝으면 사륙의 범인이 자신이란 것을 마을 모두가 알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수를 마무리 지어야죠 그리고 플리르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다음날 토리스의 시체를 발견하는 플리르 요왕은 이 사건의 침범을 그에게 속삭이죠 그리고 어제와 같은 거대한 혼란은 혼자만 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노예들을 무릎 꿇리고 이성을 잃은 플리르는 한 명씩 가를 겨눕니다 그리고 칼끗은 어느새 울간의 목을 겨누고 있었죠 그때 토리스의 심장을 돌고 나타난 암레스 요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쪽수에 밀려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칼를 고문하는 플리르 하지만 암레스의 표정에서는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죠 플리르는 여왕과 같이 와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자리를 떠나는 플리르 그때 두 까마귀가 날아와 밧줄을 끊어주고 누군가 암레스를 지켜봅니다 그날 밤 토리스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를 위한 여자와 종말을 제물로 바치고 플리르는 이제 애도가 아닌 복수를 다짐하죠 암레스에게 향하는 플리르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다음날 처음 보는 곳에서 눈을 뜨는 암레스 올가입니다 그녀가 몰래 그를 빼낸 것이죠 암레스는 올가와 복수 때문에 미뤄왔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올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꿇고 나타난 암레스 그런 암레스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복수란 장막에 눈을 가려 이제야 느끼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던 과거 눈앞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못 알아봤던 과거 이젠 복수를 내려놓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암레스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 타는데 상처를 어루만지던 도중 어릴 적 보았던 왕주의 역사를 보게 되죠 네 올일간의 암레스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암레스의 왕주가 부활하는 거죠 하지만 복수라는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암레스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시 운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젠 과거의 복수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암레스의 숙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들을 확실하게 저리해 나갔죠 플리리에게 향하는 암레스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사람은 내봐! 그리고 굿나리가 달려들지만 암레스는 단칼이 그를 쓰러뜨립니다 플리리입니다 이젠 그도 암레스가 느꼈던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던 슬픔을 이해했을 겁니다 지옥의 문 네 과거의 마녀가 말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모든 걸 마무리 지을 시간인 거죠 노예드를 해방하고 곧장 지옥의 문으로 향하는 암레스 무기를 긁고 복수심을 다시금 불태웁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왕국 모든 것을 뺏어간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으로 가라운 칼을 휘두를 때입니다 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암레스 안됩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원수는 갚는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날 바다 위에서의 맹세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 지금 암레스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토록 갈망하던 복수의 시련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와 왕국의 복수도 그리고 가족들도 지켜냈죠 저 멀리 무엇인가 보입니다 말을 타고 하늘을 내려오는 여성 발키리입니다 드디어 갈 수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바랄라룸 도착 배븐 도착 감사합니다.